감이 아직도 나와있어요. 2월 말인데 감이 아직도 나와있네요. 이거는 이제 박스당 25,000원. 이것도 이제 팔 감이 아직도. 그리고 꽃감도 나와있고요. 꽃감. 지금 보시면 감이 많이 나와있어요. 잠깐만요. 보시면. 감이 감이 많이 나와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거는 약간 편지. 이거는 이제 감이죠. 감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마사회장태 감을 사러 오셔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큰 감이고요. 감사합니다.